8.18 전당대회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요. 막판이라고 그런가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관심이 이제 최고위원, 누가 되느냐, 5인 안에 드느냐 이 부분입니다. 누적 득표를 좀 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위는 김민석 의원, 그리고 2위는 정봉주 전 의원, 3위는 김병주, 4위는 한준호, 5위는 이현주, 6위는 전현희. 보시면 이제 5명의 최고위원을 뽑게 되는데요. 5위와 6위는 누가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ARS 투표 남았고 대의원 투표 남았고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 바로 여쭤보려고요. 사실 6위인 전현희 의원이 법사위에서 어제 권익위에서 김건희와서 명품백 관련해서 국장이 숨지셨는데, 사망하셨는데. 이를 써서 인권위 국장이, 권익위죠. 권익위 국장이 죽은 걸 두고 살인라고 얘기를 했죠. 살인법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살인들. 이현주 후보가 지금 11.56, 준현희 후보가 11.54. 0.02 차이로 지금 6위이란 말이에요. 6위는 낙방이거든요. 이러니까 버려졌던 일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보면 굉장히 치사한 선거운동을 한 셈이에요. 어떻든 저는 가장 주목하는 것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과연 이것이 민주정당, 대중정당으로서의 전당대회냐.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광주에서 투표율이 20%가 아니고 예컨대 정상적으로 한 4, 50%가 됐다면 지금 90%로 훨씬 넘었을 겁니다. 광주에서 2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율이 89.21%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89%라는 지지율을 받고 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걸 가지고, 아, 이건 뭐 절대적인 지지를 받구나 해서 참 축하할 일이다. 이렇게 안다면 그건 너무나 반민주적 사고에 젖어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일극체제가 아닙니다. 신성불가침 체제예요. 일극체제라고 해서는 그걸 넘어서는 신성불가침의 체제가 되어 있다. 바꿔 말하면 민주당은 이미 대중정당도 아니여, 민주정당이 아니다. 하긴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그 원내대표를 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목을 다 쳐버렸잖아요. 원내대표를 지는 사람들은 홍영표니, 박광훈이니 목을 다 쳐버렸죠. 심지어 자기와 당권 경쟁을 하던 박용진은 세 번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사태를 버리고도 국민의힘이 거기에 사상 쾌대히 참패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그래서 내가 지난 총선은 정말 참 이상한 선거였다. 민주당은 이길 수 없는 선거를 대승을 거뒀고 국민의힘은 질 수 없는 선거를 대참패를 했다. 그런 선거였는데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를 하면서 사실은 이 전당대회라는 게 자신이 당대표를 그만두고 딱 나와서 다시 재출마를 했잖아요. 왜 지금 전당대회에 재출마를 했겠습니까? 대선을 위한 재출마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대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얘기는 많이 하셨으니까 이건 한번 꼭 짚어볼게요. 정봉주 후보가 지금 2위입니다. 1위가 될 것인지 2위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정봉주 후보의 발언은 명파리 발언. 이재명 파리하고 있는 당내 세력도 있고 실수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부분. 들어가게 되면 변화 일으킬 거다. 정봉주 후보가 원래 1위를 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왜 김민석 표가 이렇게 안 나오느냐. 이래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자 김민석 표가 와 올라오면서 5위, 4위, 3위에서 한꺼번에 돌파를 해서 졸지 2위를 하더라면 1위로 부상을 해버렸거든요. 딱 그 시점에 맞습니다. 1위가 되어버렸는데 정봉주에서는 진짜 수석 최고위원이 될 수 있었는데 돌파매를 맞은 셈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명팔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아마 정봉주로서는 자기도 낙공수 이후로 어떤 약군에서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어떤 자존심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 그게 그렇게 이재명과 대립각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개딜들을 두고 공격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큰 걱정을 안 하고 그 말을 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말 하고 나를 날리가 나버렸죠. 날리가 닿죠. 그래서 사퇴를 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서울의 마지막 투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쩌면 서울에서 만약에 정봉주가 거의 표를 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면 그러면 정봉주가 낙마할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이 나와 있어요. 일각에서는 이런 계산도 하더라고요. 정봉주 전 의원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서 ARS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ARS는 민주당원만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좋아하는 분만 아니라 중도도 하는 거란 말이죠. 중도는 너무 이재명 쪽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일극 체제 약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정봉주 후보의 계산. ARS에서 많이 받겠다. 이런 계산. 글쎄요. 그런 것보다는 아마 현실적으로 사퇴 촉구 지금 집회를 막 벌이고 있잖아요. 일부 유튜버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물론 최고위원 되는 것은 명확히 보이는데 그럴 거라고 보시는 거죠. 최고위원이 입성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민주당에서 앞으로 발언권이 상당 부분 제한되지 않을까. 그만큼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이 신승불가치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보기로는 정봉주도 이번에 조금 실책을 한 셈이 됐다. 명팔이 여기까지. 물론 우리로서는 참고 괜찮은 발언이었는데 정봉주 개인적으로 보면 아마 민주당 안에서 발언권이 앞으로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운신의 폭이 좁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이현준이냐 전현이냐는 거예요. 전현이가 김분희 살인범 얘기를 함으로써 과연 어느 정도 득표를 해서 사실은 그 부분도 약간 전당대회 의식했다는 말씀이시죠? 이현준을 그래서 이긴다면 나는 민주당의 도둑관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할 겁니다. 뭔가 하면요. 어떤 경우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겁니다. 일국의 대통령 부인이면 아무리 그 사람이 밉더라도 국회의 공식석상에서 살인범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일을 써서 외쳤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나는 무슨 독립투사도 아니고 민주투사도 아니고 저분이 왜 저러나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전현이 의원은 참 부드럽고 괜찮은 분이었는데 이 사이 왜 저렇게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관전 포인트나 늘었어요. 이현주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은 국민의힘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탈당을 해서 다시 민주당으로 온 사람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부르는 형식으로 해서 그래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또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 이현주 전현이 이 두 분 중에 과연 누가 당심 낯집을 받을까 하는 게 참 무척 궁금해집니다. 이 부분 예측도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런데요. 어차피 민주당 입은 체제도 길어봤자 나는 한 3, 4개월. 아니 아무리 길어도 내년 봄까지일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기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위증교사도 전화 목소리까지 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죄 판단을 못 받아요. 일심해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계속... 아니 물론 그렇죠. 그런 게 가령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요. 일심의 유죄가 나왔다. 벌금융을 받았다 합시다. 벌금 500만을 받았다 합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들이 보는 시선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당장 민주당은요. 434억 원 돈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대선 자금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난관에 봉착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아요. 거기에다 그런 사건들이 있게 되면 지금 수원지법 합의 11부에서 재판을 하는 또 대북 송금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민주당 체제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유심히 그걸 보는 거에요. 지난번에 김경수 복권을 시킨 것을 나는 윤 대통령께서 상당 부분 고심을 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뜻하고 따끔한 정치권의 시선 전원 측의 훈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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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